인스턴트 식품과 고지방, 고단백질의 식사는 유해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다.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면 유해균이 증식하고 활성화되는 반면 유익균 수는 줄어들어 장내 환경의 균형이 깨진다. 증식한 유해균은 장벽의 틈에 부착한 후 인체에 침입해 각종 장질환과 감염을 일으킨다. 증식한 유해 균형은 장벽의 틈에 부착한 후 인체에 침입해 각종 장벽의 틈에 부착한 후 인체에 침입해 각종 장벽의 틈에 부착한 후 인체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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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체육해집니다.